황금 연휴가 시작되면서 천안, 아산의 온천마다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피로도 풀고 인근의 다채로운 놀이시설도 즐기기 위해 가족 단위 휴양객들로 벌써부터 북적이고 있습니다. 류재일 기자입니다. 햇살을 받으며 흘러가는 유수풀에 몸을 실으면 쌓였던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천안과 아산의 온천 휴양시설마다 가족 단위 휴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아기 피부에 좋다고 해서 쉬는 날 왔는데 아기도 너무 재밌어하고 저희도 너무 좋고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자주 오면 좋을 것 같아요. 파도풀에 떠내려가 보고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즐기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이곳의 온천수는 고온의 유황 온천수로 원기 회복에 그만인 데다 쌓였던 피로와 중국발 미세먼지도 깨끗이 씻어보내는 데 제격입니다. 황금 연휴를 맞아 펼쳐진 다양한 할인 정책도 관광객 유치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온천 인파가 몰리면서 인근의 캠핑장도 만 원입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들로 연휴 기간은 이미 매진 상태. 이번 연휴 기간에는 캐러반 예약이 다 마무리된 상태고요. 추가로 숙박을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있는 호텔이나 콘도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온천 주변 관광지도 덩달아 인기입니다. 18개 온실로 꾸며진 아산 세계 꽃이 물어낸 동백관 등 주제별로 다채로운 화처들이 피어나 방문객들을 꽃향기로 유혹합니다. 시원한 봄바람을 맞으며 철로 위를 달리는 레일바이크 코스와 통나무집이 있는 휴양림 등 천안과 아산은 지금 관광 특수를 맡고 있습니다. TJB 유재일입니다.